자 혼밥특공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배달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7월 1일 월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저녁 저녁 식사하시는데 사무실도 좋고요. 집도 좋고 혼자서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혼밥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과 함께 꼭 이날 같이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푸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같이 먹어요. 7월 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쪽으로 꼭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같이 배달 시켜먹어요.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